주식회사 영풍이 고려아연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이기도 한 영풍은 고려아연 주식 공개 매수에도 나선다며 동업정신을 파기한 경영대리인 최윤범 회장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풍이 주장하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에 대한 의혹은 고려아연 본업과 무관한 드라마 제작사 여행사와 같은 기업에 6천억 원의 고려아연 자금이 투자된 배임 의혹을 비롯해 5가지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려아연은 그동안 봉화에 있는 영풍의 석포재련소에서 나오는 황산을 자신들의 황산탱크에 보관해주는 계약을 맺어오다 지난 6월 이후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등 영풍과의 공동사업 계약을 모두 끊었습니다.